대한항공이 오늘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정비경납고에서 항공기 세척에 나서며 엔데믹 시대에 손님 맞을 체비에 나섰습니다. 이날 세단장을 한 항공기는 장거리 노선에 투입되는 보잉 747-8I로 엔진 세척을 할 경우에 배기가스 온도를 2도씩 가량 낮출 수 있습니다. 또 연료 효율성이 개선돼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0톤 가량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항공은 정부의 국제선 노선 증편 계획에 맞춰 항공 좌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운항이 중단됐던 노선들도 차츰 정상화한다는 방침입니다.